아 진짜 이거 맨투맨 어떻게 입지? 못 입는다 욕장 욕장 사진을 찍기 위해 잠깐 입어봤습니다 사실 너무 더워 위아래 긴팔, 긴바지 나밖에 없어 아니 더운 게 아니라 뜨거워 날씨는 근데 진짜 좋긴 좋다 2차전 대기주 2차전 대기주 1,3루라뇨 무슨일이야 제발요 반영아 뭐? 잡지 못하는 손인데? 잡았다 잡았나 잘 쳤는데 잡았나 1차전 대기주 1차전 대기주 2차전 대기주 2차전 대기주 2차전 대기주 3차전 대기주 간지가 나잖아 선마킹 2차전 대기주 이렇게 돌아나가야 되네 일로 못 나간다 3차전 대기주 4차전 대기주 3차전 3차전 대기주 3차전 대기주 줄이 끝이 없죠 줄 어디까지 가니 활짝 한 번만 보여주겠니 미니 스킨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본 건데 아빠는 기득한 집께서 치끄? 에헤이 야 너무 고기 기다리고 있어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박민우 박민우 아 박태훈이가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오니까 놀랬다 그니까 나도 엄청 가까워요 와 많다 짱은 우와 이러면서 그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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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아 한 번 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감 안 들려. 원정의 난점. 안 들려. 나 인식도 팬 많다. 나 처음 봐. 여기 매직댕구에서. 성적이 좋으니까. 내가 인식 팬이어도 오겠다. 위한 너야. 한동이.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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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한 게 맞다고. 던진 거 다 보인다. 그럼 다음 거 맞춰봐. 던진해서 구동이 맞지 않아? 그니까. 던진 거 하고 내가 정강판에 뜨는 거 볼게. 다음 거 내가 맞춰볼게. 나 맞춰볼게. 2첫간. 스플릿 더 없네? 스플릿 더. 이 스플릿 더. 그 드럼스. 직구. 직구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까 우리바이트 한테. 딱. 좋아. 좋아. 조금만 더 늘려. 조금만 더 만들어라. 와우. 늘려. 좋아. 좋아 좋아 2차전 불편 싸움이야 저희는 이긴 날이야 그런 거 오빠 내가 승리 요정될게요 제발 저 시비 앞에 승리해주세요 열한 번만 승리해주세요 저 시비 앞에 승리해요 다음 거 공 맞춰봐 아니야 내가 맞춰볼게 슬라이더 예상까지 한다고? 웬선타자한테 웬선투스가 튀어나가는 슬라이더 바깥쪽이나 몸쪽 아니면 슬라이더 만원 감주니까 너무 이쁘다 뭔데? 잠재 왜? 잠깐 더 봤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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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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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게 정상적인 판목이라면 타자가 잘 치는 타자가 아니면 웬선타자 대신 타자를 선발로 뛰는 게 맞아 좌투스니까 근데 우리 정훈 씨는 그렇지 않지? 저 여신인데 어 정훈 씨 내년에는 보지 말자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 사와주세요 내가 이 옷 샀으니까 화장 못 치고 인사이에 일참 줬어요 수원아 수원아 네 수원아 3분 3중 가보자고 수원아 너무 좋아 지세를 살려서 스티커 받았으니까 지세를 살려서 스티커 받았으니까 톡톡톡아! 누가 기특한 거! 세이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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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 이런 건 아니겠나? 좋아 좋아! 느낌 왔어! 왔어! 무사네 무사! 무사야! 우리 강남이 오빠까지 와줘! 우리 강남이 오빠까지 와줘! 누구 안 치워? 누구 안 치워? 저건 안 되지? 시끄러운 거 없지? 런데라 참아라! 야 그런 거 아니다! 파이팅! 무사하다 무사하다! 점수 내자 내자! 안 돼! 안 돼! 내 핫라인은 아니지! 내 핫라인은 아니지! 고마워! 지겠는데? 진짜 칠 것 같대! 왠지 해줄 것 같다! 우리 전주 아저씨 안타칠 것 같아서 못 먹겠다!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아아암! 안타칠 거 같아! 뭐지? 강남에 공연을 시작합니다. 안전한 차이로는 왔습니다! 예전의 강남에 공연을 시작합니다. 강남에 공연을 시작합니다. 강남에 공연을 시작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다진 선회인데 지금 벌써 두 번가 두 번가 주걱만 믿어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측해봐 아 죽겠다 거기요 감기 죽어도 혼자 죽어야 돼 혼자 죽었다 우리 오랜만에 런 하나 티나? 이거 틀 것 같아 진짜? 나이스 이거 지금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뭔데? 경민호가 한 오빠 다 노래를 모두 낳게 우리의 엔시를 노래 영수는 해? 야구의 수단을 해준다 전시 다이노스 연습 안타를 때려! 제발 하늘 내려주세요! 하늘 내려주세요! 같이 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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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봐 야구 인생 10년 동안 긴면을 하나 쳐봤거든? 근데 긴보리의 옛뽈이 아싸 김수현? 올라가! 다 지고 와! 원래 옆에 있는 게 뭔지 아나? 이랑 사 아아 올라? 요타? 아래로 뭔가? 갈루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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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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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구독자님께서 부수고 가셨어요!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라틴 병살! 라틴 병살 먹고 왜 이렇게 해? 좋아! 병살! 플라이~! 말하는 대로 도착 엔진 엔진 니가 말함대로 플라이? 당연하지 플라이 깜찍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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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병사람과 플라이 했죠 내일로 출발 출발 백두리 세계라 때리라! 와 나 대박 진짜 좋다. 어 기가 찢어졌어. 기억이 나. 기억이 나. 나 이미 여기 안 들린다. 기억이 나. 아 근데 지금 바코너도 없고 노태원도 없어. 뭔가 두 개가 제일 좋은데. 대박. 그니까. 나 그거 하러 오늘 왔는데? 아이가 없잖아. 재원은 사나타야? 오. 하나가 돼요. 승리를 이름을 외쳐보다. 우리는 신다이노. 크나스 전. 피 Johan. 싸ưa. 미승렬. 하지마. 천지. 반품이다. 다 도와봐. 잠깐만. 빨간. 백상 탐정. 신정도. 신정도. 다이정도. 유지한것 맞네? 안 해. 너무 죽어가지고 야구장에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말투심이야 아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걸 못 봤냐고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까 7대 5분 세리라 엑시만큼 엑시만큼은 진실할 때는 아니야 지금 진실해야 돼 지금 진실할 때는 진실할 때는 진실할 때는 진실할 때는 진실할 때는 careful 나 ree은 효진입니까 사랑해 귀 너무 아프다 그만큼 좋았다 이 말이지 형아 골골이 두 마리가 요리하잖아 처분 같었는데 cou 넘버 가 많겠다 맞고싶은 뜨거 같았는데 응 너버 가 처음 들어 귀엽다 נה 그만! 아니 왜 구두렁이 공만 잡으면 이래? 3루에 있어도 유격수를 봐도 2루에 있듯 1루에 있듯 어?! 나 저 화나... 왜 소리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집에 못 가. 이니니 안 끝나요. 가보자 가보자. 아니 3번이나 남았다. 가보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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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새로운 새 마음을 새 뜯으러? 1번부터. 저도 외국인 타자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 라인업에. 어렴이 privateist, 영정이나 여행 마셔라! 내 고향매Itemya 절대 솔직히 diets해. 너 엄마, 쥐고 있는 거 엄마꽃? 지어rels Sexentee sealsänky numa millight save시면 좋아요! 내 영재여. 돌아와요. 무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최강 롯데 롯데의 행동이 롯데의 행동이 최강 롯데의 행동이 3번 타자 안 치오! 뭔 버스야! 아니지 그거! 캡틴! 아니지? 누가 시켰어. 지금 뭔데? 무사 1위로 돼! 뭐가 다 이제 왔어 지금? 캡틴 보여줘. 왜 캡틴인지 보여줘. 뭔가 보여? 연구자! 저 홈플러스 저기 한 번씩 해봅시다. 이거 오늘 빠져지겠다. 이거 오늘 빠진다. 제발! 그렇지! 물어 말려! 물어 말려! 내가 이렇게 빌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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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얘기해. 이거 근데 진짜 얘기가 안 주면. 낼 수가 낼 수가. 진짜 이상한 거다 이거. 어? 오이겁네. 일단 일단 따라갔어. 일단 따라갔어. 실전만 안 하면 돼. 안 돈나? 나는 지금 열받아서 돈나? 아니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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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높지 않나? 이거가 막힐지 않나? 뭐 이렇게 많지. 유튜브 판매일이 있거든. 미안 맞춰서 미안 미안 가보세요 가보자! 파래초 가보자 아 모빙 보냐? 한방 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우리 모두 최강 롯데 다이어트 네 놀러 온 걸요 비가 다음 기구랑부터 해요 나 광남 씨 뭐야? 나 광남? 나 광남 씨? 나 폭주 하나만 진짜 못한다 폭주 하나만 죽었다 나이스 여러분! 나이스! 열이 너무 가는데 어떡하지? 나 근데 안 지칠까? 나 지금 지쳤잖아 완전 지친 거 안 봐 지금?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먹으러 가는 고기가 얼마나 콜맛인데 나는 몰라 그냥 넣어 야! 아니 이거 이거 하고 싶잖아 정복은 주전포스 비카프리오 인정 오엣 하하하 가슴 쪽에다가 태그 했고 전북 탈리창인가? 그쵸 손은 들어갔어 이거 또 어떻게 해? 아우가 좀 아우가 좀 아우가 좀 아우가 좀 가슨 아이다 희망했다 여기서 만나도 된다 끝냅 끝냅 소리는 중 소리는 소리는... 열이 너무 왔는데? 가보자 또 애초 또 애초 가보자 1.1m 9회 말 오게 해라 9회 말 오게 해 너는 다행이다 제발 딘정이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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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는 길이! 그렇죠. 역전 드라마 안 왔어? 지금 헤드라인, 지금 더블헤더 중에 헤드라인 콜라가 최영웅의 말론 런을 이뤄야 된다고. 보인다. 보여. 11연패가 보여. 11연패가 보인다고. 자, 2루타 치고 1연. 11연패가 보여. 11연패가 보여. 보인다고. 안타 아니면 좋다. 몰래 머니카 하나 가서. 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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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 2연. 3연. 3연. 다음 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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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